김포 서암리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.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. 일자형 싱크대 파일의 주방입니다. 빌트인 인덕션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고요. 주방 옆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.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. 방 안쪽으로 파우더룸과 도구 욕실입니다. 중간방이고요. 작은 방입니다. 서암리 태안 빌리지 메인 욕실입니다.